혜연이 형이 노래 맞춰요? 나 고민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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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야 돼? 일부림이 뒤에 삼각형이 있어요 네 일부림이 있다가 찍어야 돼 이쪽으로 한 발만 할까요? 네 세민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세민사 부탁드립니다 세민사 부탁드립니다 ant Girls 자 시선 바꿔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세기 가illed address 정면보고 우리 하트 할까요? 하트? 손 좀 더 내려주세요 자 우리 고양이 하트 할거에요 자 우리 보라트 할까요? 보라트? 이거? 자 비버 포인트 한번 동작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다같이 볼코 갈까요? 볼코 야 비버 섹시한 포즈 하나 진짜 섹시한 포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래요? 네 네 네 네 네 네